커피가 얼마 전 임신을 했고 지난달 출산을 했죠 그래, 새끼들 젖줘야 하니까 많이 먹었네 왜, 맛없어? 그런데 요새 목표가 커피를 계속 따라가네요 사실 커피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성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난감해요 어차피 사막 한가운데라 여기서는 위치시에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야생의 법칙에 따를 뿐이죠 집사만 힘든 것 같고 먹고는 계속해서 커피를 따라가면 커피가 싫어해요 불쌍한 우리 먹고 커피는 새끼를 어디에 낳았는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먹성 좋은 먹고가 그저 커피맨을 무심한 바라다 봅니다 먹고가 짱하네요 먹고요, 지금 커피는 누가 중이야 기다려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